이이씨 어우 빵쟁이, 카타리랑을 빵쟁이 잡기 쉽지 않을텐데 어이, 뭐야? 어우 흘렸는데 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이씠 아이, 팀 우리 보고 막네 아이, 씨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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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벽으로 너와 완전 공짜네 공짜 빵공짜 빵쟁이 너무 맛있다 아이씨 카타리나 킹하고 팝하고 계급이 가타지나? 아 카타리나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 카타 개사기 카타 개사기 아이씨 아이씨 빵쟁이는 들캐럴 너무 잘해 아 뭐야 이거 아이씨 뭐야 뭐야 이거 아씨 빵쟁이 가드 너무 잘하는데 차분하게 차분하게 아아이 뻔났구만 아아이 뻔뀌 아 Thai 쿨러콩님 안녕하세요 아iedz 아잇.. 이거 너무 뻔했나 너무 뻔했나 야 8 Pac에요 어떻게 잡아야되지 아 델시가 안되냐 아 델시가 안되냐 망했네 아 뭐 육에나가냐 아 아 아 아 나가지도 없니 다행힇 어어어어어 아 강동위원님도 철권 잘하니까 보수신가보네 아 왜 이겨나가냐 아씨 아니 빵쟁이와 물골더가 다르죠 아 이게 카운터 나네 하하하하 벽돌리기 존나 스타이다 벽돌리기 너무 행복하다 에마젠에 이런 벽돌리기로 그랬어 둘이 뭐 클라우디로 쌍두마차 아닙니까 친하니까 그렇겠지 뭐 클라 장인하면 물골도 와 어 빵쟁이지 아이 감사합니다 배움님 잘 들어가셨습니까 아이 뭐야 아 겁끼리기 나오냐 소독상삼이다 아 이거야 이거 아 아 아 아 하하하하 아 아 아 아 조금만 더 빨리 할거야. 그 상이다. 그 증가 아니라 상이다. 어 이거 아니다. 가야 배울어. 러하. 히히히히히히히. 바이브 벗기나. 아 커키이 들어오냐. 아 커키이 들어오냐. 아 내장 크랙이 많냐. 존나 억울하네. 주작은 쉽지 않죠. 그리고 주작 가려면 총룡 한 명으로 못 올라가요. 아실란건 모르겠지만. 주작 총룡 한 명 잡는다고 주작 안 올라갑니다. 근데 아까 내가 1점 먹었잖아요. 카즈한테. 그래서 이번에 주작이 뜰 것 같기도 한데. 과연 에마젠은 빵쟁이의 벽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. 도망가고 싶습니다. 제발. 와우 오오 야 와우 와우 야어어어어 야 이거 원만했으면 가드할수도 있었는 상황이네 아야 이거 안맞냐 으 아 뭐야 커킉이 안나가냐 아우 좋아 커킉 뭐 나갔으면 됐다 토요일? 어 일요일은? 아 일요일은 만약에 그 종식오래님이 일요일날 오신대나 토요일날 오신대나 모르겠네 헷갈린다 종식오래님 토요일날 오십니까 일요일 오십니까 일요일 오십니까 쟤나 약하내 쟤나 약하내 아우 뭐이래 약하냐 카타리나 오야 뭘 와 와 뭐가 ㅈㄴ 약한데 된지 ㅅㅂ 덱에서 뭐 벽강되면 끝나는거지 힛 아아 이걸 또 야 이거 뒤로하고 안되는구나 낙법해야 되는구나 이상한 패턴을 또 만들어 봤네 아아 개 쓰레기네 아 파워크래기 아니 카타 카타 파워크래기는 발동 넘는데 뭐이래 쓰레기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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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아 아 이거 개기냐 그래서 아이씨 아이씨 맘없지 가냐 베고롱 로하 패스톡러 로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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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로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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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하! 심지어 실패 아 아 내 카타리라가 이렇게 잘 알아 쌍쟁이 잡아야지 기본기와 벽 한방과 기본기의 싸움 카타리나가 좋긴 좋은가 보네 그니까 필드에서 데미지 다 깎인거 벽에서 다 찾아버린거 아 더럽다 아 존나 아프네 그니까 기본기한테는 내가 지는데 100회 가면 내가 이긴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존나 아프네 와아 이걸 정신컷기 하하하하 아 뭐야 와 미친듯이 몰아붙이는데 라운드4 파이트 컬 하하하하 K.O. Final Round what 아 아 으아아아아아 으음 윽마마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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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읍 이야 깡쟁이 힐 잡겠는데 하우 올드 이즈 엠 비씨 어 야 이씨 외국인들이 더 잘하네 이씨 외국인들이 내 나이 더 잘하는데 자 참으라 얘기 봅시다 커키! 그렇지 가자 벽으로 아 이거 쓰면 안 되는데 뭐야 이건 투포 얘 이거 왜 맞아? 어우 존나 쎄다 아유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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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! 이거에서 지내! 아아아아! 아하씨! 히히히히히히! 아아! 크기가 안맞네. 히히히히히히히! 칼잡혀! 로하! 원 하단! 어어어어어어이! 존나 무섭네! 아아! 이게 아파! 원투했으면 캬! 원투가 안나오네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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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아아! 야아! 터프 질낭이 어이! 파이널 라운드 파이트 하이에 배달아 실패 아아아앜! Magic charge 아 이걸맞냐 아이씨 이걸맞냐 아 존나 짜증나네 진짜 아 저걸맞냐 아 졸나 깜빈 아 존나 아깝다 어하 아 야 이걸 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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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잇 어잇 아이씨 벽이 조금만 아 나 존나 아깝네 벽 조금만 갔어도 아이씨 존나 아깝네 로하 게임 오버 순삭인데 아 그니까 아 레드를 깜빡했다 아 레드를 쓰면 끝났는데 아이씨 레드를 왜 내가 몰랐겠냐 주캐가 아니다보니까 딱 그때 상황이 떠오르지 않았네 레드를 쓰면 딱인데 음 레드에서 딱 끝인데 으흐흐 흐흐흐 백에서 존나 세지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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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킹하고 바비 주작인데 카타리나가 어떻게 주작을 갈 수 있겠냐 널 와우 와우 아아아아 겁나 쎄다 아아아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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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 이거 너무 뻔했나 하단이 뻔한 하단이 아아아아아 아아 아아아 아 으 죽음 에이지지 아 우리 철저님 어서오세요 철저님 내가 보고싶어서 왔구나 우리 철저님 야 이걸 또 걸리냐 아 집지야라 집지야라 아 상났습니다 철저님 야 쟤 못 죽였어 안 돼 안 돼 아 아 존나 억울하네 진짜 아 또 철저님 아 아 존나 아깝다 진짜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아 다 이긴건데 또 아 아 다 이겼는데 야 아 손 으 으 으 으 으 아아씨 땀입니다 땀 흥분하지 마세요 어이 뭐하냐 으 하하하 으 아~~ 자본 자본 왕 자본 황제의 이름 무너뜨리자 로하 어? 아이 못풀었다 아이 로하 어하하하하하 나 처음 알았다 이게 측면으로도 떨어져도 이게 되네 여러분 봤죠 방금 이게 측면으로 밟아도 이래되네 아 이게 에마제의 재발견이라 이게 측면으로 밟아도 이래되네 아우 좋았다 좋은거 알았다 원래 측면일때 내가 할게 별로 없었거든 측면으로 떨어져도 저렇게 딱 타이밍바보면 그래되는구나 에마제의 벽돌리기는 계속 진행형이다 존나 쎄기테리알 존나 쎄기테리알 존나 쎄기테리알 존나 쎄기테리알 존나 쎄기테리알 존나 쎄기테리알 가자 병으로 라하 아 이지 존나 쎄다 하하하하하하 로하 아 이건 아 야 쎄 처음 먹어 아이 아 뭐 안 나오나 송도랭기 12 그게 뭐지 일단 뭔가 좋은거 같으니까 감사합니다 아 중랑가 하단에 미친듯한 이지 야 이거 설마 엠바지 주작 가는거가 에이 설마 킹 그렇게 하고 밥 그렇게 했는데 주작인데 지금 설마 카타리나가 그것도 빵쟁이 잡고 주작 빵쟁이 안타깝네 어느 빵쟁이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는데 라운드 1 라운드 1 기상킥 아 저강반이 나오는데 기상킥 아 인마 마운드 되었는데 좌 아 아욕심이 너무 컸다 아 욕심이 너무 컸다 진짜 아 아아 이제 안걸래 아 얘 마무리가 또 아 나 왜 또 마무리가 안되냐 아이씨 아이씨 마무리 물건 나갔네 아 마무리 제대로 된적이 없네 에이씨 마무리 역시 마무리가 안되지 야 내 입으로 비비려고 어허 비비려고 한거 알지? 비비려고 한거지 비빈거 아아 이게 험치냐 아이씨 야 벽에서 벽홈 한다이면 되는데 괜찮다 괜찮다 엠마리아 한방 있다 아직 한방 있다 벽홈 한방 잔다 야 아이 점프를 아냐 아이씨 라운드 투 파이트 잘 맞았다 흐흐흐흐흐흐 흐흐 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 하하하 라운드 리 풍 으흐흐흐흐 아아 잘한다 아아 이게 안 막아지나 아아아아 아이씨 총 아프고 아우 어렵구나 으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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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원하당 원하당 하당 하당 흐흐흐 아 이거 래요 아하아아아아아악 진짜이 C 마무리가 안되네 또 시간 끌겠네 마무리가 또 안되네 6LK도 들키 안돼서 좋은데 너무 느리죠 괜히 잽 나오면 잽에 끊기고 1, fight. 아~~이거 맞네 투투가 들깨죠 12 들깨 괜찮아 괜찮아 벽에서 한방이면 돼 아 이게 안났네 아 이게 아닌데 아 이거 왜 나갔지 아드 양바리 하하하하 하하하하 기상킬 자 역정승 간다 역정승 역정승 간다 아 아 아 이거 또 맞았네 아 아 아 아 아 아 존나 짜증나네 진짜 왜 백돌리게 레드는 안맞는데 아 존나 짜증나네 진짜 레드는 왜 안맞는데 딱딱이 맞았잖아 레드 왜 안맞는데 아 아 주사 가고싶다 아 아 왜 안되냐 아 아 어떠 하 ㅠㅠ 예 아 아 예 2 0 아 뭐야 야 잘 막네 하하 오오 깜짝이야 깜짝이야 짱 아 이걸 빼버릴게 야 컴 좋았다 도전 제너럴은 제일 잘하죠 벽돌리기도 할 줄 알고 아 날카롱 야이씨 아 파워클라스 이씨 아 여기서 왜 이씨 역전 스틸 아 진짜 역전패 당하는가 땅코인 당하는가 아이가 아이씨 빵나리오 되는거야 빵나리오 아 존나 짱났는데 다 이겼는데 이씨 아 빵나리오 가는거 아이가 아 아까 승관이 떴는데 이씨 아 패가 가면 또 힘내라고 뵙게 감사합니다 꼭 힘내겠습니다 아이씨 감사합니다 깔끔하게 미션 성공해야지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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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쟁이 너무 강력하다 아이씨 아이씨 아 늦었다 아 늦었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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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athan 진짜 안되냐 맨날 아 마무리가 안되갖고 마지막을 못 이겨갖고 맨날 이래되네 아니요 미션하고 안준 사람은 없어요 나한테 미션하고 안주면 찾아간다 황마씨 그냥 왜 올블랙님은 누가 미션하고 안주나봐요 그리고 미션도 솔직히 건빵보다는 주락률이 더 높죠 황마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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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비 찍으면 준다는 종족을 감췄네요 아 트위치에서 하시나? 미션도 자주 얼굴 아이디를 본 사람이 그나마 낫지 엄마 준다고 했길래요 아 진짜 존나 짜증나네 진짜 게임 아 뭔데 아 도망갈래 그냥 도망갈래 계속 이러면 강등상할 것 같다 멘탈이 무너지고 있다 아 잘나가고 있다가 아 나 존나 짜증나네 진짜 아 나 게임 존나 리벤지 엑스 할래 아 도망가야되겠다 아 잘나가다가 왜이러지 마무리가 안되갖고 나는 진짜 아 마무리가 안되네 결국 아 마무리가 안되갖고 육연 피하네 자 이제 집중좀 알겠습니다 엠집중 집중 알겠습니다 오 grun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설마 이것도 역전패 당하진 않겠지. 야... 개성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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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나 아 게임하네 아아 나 레몬 밀래 그냥 아아 나 존나 짱나다 레몬 밀래 레몬 밀착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오케이 포켓지 이놈아 아아 좀 존나 짜증나네 진짜 아아 갈래 그냥 아아 아 아 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